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섯 번 치러졌던 공직선거 모두에서 부정선거를 감행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성이나 상식을 미뤄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부정선거를 감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다섯 번이나 부정선거를 감행해서 모든 권력을 도독질했습니다. 그 정도의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이고 586 운동권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는 선악 개념이 없고 합법과 불법 개념이 없고 정의와 부정의 개념이 없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옳은 것이고 참된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익히 예상한 바대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아마 강행 처리할 것이고 그것을 물러나는 문 대통령은 5월 3일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못 이기된 측 그렇게 더불어민주당 측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봅니다. 참 이렇게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건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가장 최악의 상황 가장 사악한 그런 정치 집단과의 전쟁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이 양식이 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아우성을 치게 되면 잠시 멈춰서 협상안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지만 결국은 더불어 부정선거당의 수뇌부는 결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선거라는 엄청난 그런 뇌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떻든 그것이 바로 검찰 손에 넘어가서 선거범죄가 부정선거가 소위 수사의 대상이 돼서 줄줄이 감옥으로 가는 그런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 방탄용 법안을 헌법을 유린하면서까지 이렇게 통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같은 참담한 상황을 앞에 두고 한번 차분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일이 꼬여버린 그런 이유가 뭔가 지금은 부정선거에다가 총리 인준에 필요한 청문회까지 거부함으로써 그야말로 국민들이 어렵게 선택한 대선까지 불복한 부정선거에다가 대선 불복까지 그렇게 감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후한 무지함과 야만스러움과 악함과 사악함에 대해서 경악을 하면서도 동시에 왜 이렇게 사태가 어렵게까지 됐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생활인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것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한 상태 하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대안이 도출되고 그 대안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망할 것이고 생활인들이 그런 현실을 그냥 직시하지 않고 상상 속에서나 그렇게 사는 식으로 행동하게 되면 생활인으로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그런 일의 뿌리는 바로 부정선거라는 문제가 일어났는데 일어난 것을 일어났다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찾아서 대안을 적용시킨 그런 일들을 우리 사회가 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악화가 돼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선이나 중앙동안은 일체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인 부정선거의 해결 문제에 대한 이체의 입도 빵긋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표면에 드러난 피상적인 더불어 부정선거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만 울분을 토론하지 그 검수완박법을 강행하게 된 그 배경인 172석의 뿌리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표말을 든 국민의힘의 그 표말을 유심히 보더라도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라는 것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 겁니다. 그게 그야말로 돌아버린 사회인 겁니다. 사건이 대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 자체를 그냥 없는 사건인 것처럼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생에는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근본 문제를 보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미친 짓들은 계속해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미친 집단들이 미친 짓을 했는데 그 미친 짓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거기에서 미친 짓에서 파생된 또 다른 미친 짓 1, 미친 짓 2, 돌아버린 짓 1, 돌아버린 짓 2를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청문회를 거부하는 그런 건 약관 거죠 어쩌면 검수완박법을 그냥 강행하는 것도 그것도 약관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미친 짓을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무관심하게 다루고 그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필기정인 겁니다. 본질을 외면한 그런 지금 대가를 대한민국 사회가 치르고 있는 겁니다. 선거부정에 입을 닫았던 국민의 힘이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고 선거부정에 입을 닫았던 무관심했던 한국 국민들이 지금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절대 국정에 협조 안 할 겁니다. 아마도 한덕수 총리를 그렇게 선택한 것은 한덕수 총리가 과거의 그쪽 편이었기 때문에 전남 출신의 그쪽 편인가 전북인가 전남 출신일 겁니다. 그쪽 편을 하면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좌파와 좌익이라는 것은 감사함과 선의와 신이라는 것이 일제 없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선의를 기대했다면 그것 자체가 대단히 낭만적인 오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절대 건너뛰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지나온 그런 날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문제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비용을 치르는데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반간했던 그 비용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처음으로 검수완박법의 강행통과라는 것을 통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음에 뭐가 이어질지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